맛있다. 야야야야, 오늘은 뭘 먹으러 갈까요? 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내가 네 메뉴판이야? 야, 과부터 계속 네 얘기만 나오면 저렇게 승질부리네? 뭐 잘못한 거 있냐? 야, 내가 너한테 물어봤냐? 내가 미쳤지. 저렇게 예쁜 애들이 널렸는데 아주 그냥. 쟤 죽었어. 쟤 누구야? 너, 야 너 어디 있었어? 너 한참 찾았잖아. 너 어디 있었어? 근데 네가 날 왜 찾냐? 헐, 야 너 나한테 화난 거 있냐? 있음 말로 해. 이렇게 삐져있지 말고. 아니 누가 화가 났대, 누가. 정말 화 안 난 거야? 아, 안 났어. 정말이지? 응. 야, 내 오토바이 타니까 가자. 아, 나 이제 오토바이 잘 타. 아, 싫어 안 타. 아, 빨리. 야, 안 잡아? 잡아. 너 한쪽 팔만은 부러지고 싶냐? 빨리 잡아. 빨리. 아, 진짜. 이렇게 해봐. 야, 끝나. 야, 너 잘 탑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너 자꾸 기분이 좋아질라 그러지. 안 돼. 이러지면 안 돼. 아, 이래도 너무 행복하다. 쟤는아. 나 아무래도 사랑하나봐. 이대로 하늘까지 날아가고 싶어. 야, 내려. 어? 내려. 왜? 왜? 너 허리 잡으라니까 왜 얼굴까지 부벼대고 난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뭘 어쨌. 야, 너 얼굴이 여기다 막 부벼됐잖아. 이게 뭐야. 아, 침 드러워져 진짜. 내가 니 물어보랬냐? 누가 뒤에 타고 싶대 내가. 야, 누가 억지로 타래? 빨리 내려, 내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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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진짜 가냐. 나쁜 기준비. 그러다 다리나 부러져라. 아, 재윤이네.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재윤이 매니저야? 야, 왜 자꾸 재윤이 얘기만 하면 힘질 내냐? 너 뭐 진짜 화난 거 있어? 너 혹시 재윤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좋아하는데 힘질 냈겠냐? 하여간 맹 하기는. 아니, 티 안 내려고 그럴 수도 있어. 아닌 말고. 여보세요. 네? 파출소요? 아. 네, 병원이요? 네, 사고 교통사고 재윤이가 어디요? 어디 병원? 네? 네, 알았어, 알았어. 뭐야, 뭐야, 재윤이. 뭐야, 뭐야, 뭐야. 형, 병원 빨리 가봐야지. 야, 야. 근데 병원이 어디야? 일단 가봐. 어딜 가? 어디든 가보자. 동지 나랑 가봐. 뭐라 말 안 들어야지. 야, 야. 야, 야. 재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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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나요? 얼마나 힘든 병 없는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듣지 못하는 병이라도 들며. 안 돼, 갈 belli. 그냥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잠깐 멀쎄다.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기회를 줘, 이 자식아. 내 맘은 끝내 물으셔도 난 괜찮아요 그댈 향한 그리운 내 힘으로 내가 안 돼 내가 안 돼 내가 안 돼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